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 작년 약 1년 전에 저희 집에 식구가 늘어났었어요 만 1년 조금 넘어서니까 또 한 식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은 콩알만해서 얼굴도 모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여러분하고 이 기쁨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비타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한 생명이 잘 몰랐는데 막상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또 몇 달 동안 그 아이가 또 잘 자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내년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때 또 한 번 쏘겠습니다 진짜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사님, 고사님, 저희 교로의 차인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